오늘은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느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안 갔습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전 칼빈도 성경에 모든 거 다 주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 주석했어요 그런데 전 칼빈이 주석하지 못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주석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칼빈도 못한 거다 이러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쉽지 않은 성경이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 하면 잘 믿는 법, 승리하는 법, 환란 중에서도 이기는 법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핍박 중에 쓰여진 거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초신자들이 대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오랜 기간 동안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대상이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예수님 중심 모든 핵심이 그거예요 그냥 여러 혼돈이 오고 난관이 올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승리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승리 잘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 않느냐? 답답하게 보이지 않느냐? 꼬이고 있지 않느냐? 혼돈이 있지 않느냐? 그럼 다 묘사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종 승리자시고 예수님 중심이 되면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이다 선명하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중심성 그걸 다 풀립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혼돈은 끝나버린다 예수님 나타나면 승리한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승리한다 이걸 꼭 놓치지 말고 이것만 붙들고 나가면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을 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되면 이겨요 마귀와 싸우고 있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 패턴에 놀아둬면 안 돼요 마귀 상황에 놀아둬면 되고 예수님이 중심되면 마귀는 이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극복할 수 있다 그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할 때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응답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럼 이게 내 자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엉뚱하게 변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건강치 못하다고 건강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 되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승리한다 그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승리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계시의 통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렸어요?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알렸어요? 요한에게 알렸고 요한이 또 누구에게 알렸어요? 다른 종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Flow가 있어야 된다 Flow, 흐름이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의 내게에서 흐르네 뭐 차영도 하죠? 예수께서의 환상과 또 요한 복음의 환상 그런 거죠 생수의 강의 내게에서 터져나오리라 흐르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복음은 멈춰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물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물은 그러잖아요 고인물, 죽은 물이죠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복음, 이거 사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흐르는 복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고성성교 갔을 때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떤 초신자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듣는 건 아닙니다 팀장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오영제를 그렇게 증거하다가 제일 많이 받는 게 내 자신이라고 내가 전하다가 믿게 됐다고 전하다가 확신이 오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흐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식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가문을 일으킨다 가문이 중요해요 개인보다 가문이 중요해요 가문의 영광에 먹칠을 한다 그러면 죽어서도 갚지 못하는 일이에요 가문이 중요하다 그게 유교적인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대를 잃는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유교식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복음의 대가 끊겨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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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나까지 와가지고 나에서 딱 끝나버려요 더 이상 복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가 끊어졌습니다 수치죠 우리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내 대에서 딱 끝나버려요 내 아들 안 믿고 딸들도 안 믿어요 아들 손자가 있어야 돼 없어요 그게 피로도 그렇지만 내가 복음 증거에서 낳았던 복음의 아들이 없어요 복음의 손자가 없다고요 그럼 참 연약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스의 2장 2제를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옛날 제자 훈련 메시지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나는 구절 아니에요? 복음의 4대라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또 내가 디모데에게 바울다움이 디모데 디모데가 누구에게 부탁하래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3대가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 4대가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 바울에게 받던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4대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내 눈으로 복음의 4대가 보여야 된다고 내가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전수해진 사람 그 다음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까지 보이면 능력이 있다고 자기 눈에 4대만 보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없죠 내가 끊겨버려요 대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시라고 그랬죠 게시라는 말이 영어로 리벌레이션 원래 헬라와 단어는 아포칼록시스라는 단어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영어에서 리벌레이션의 동사형이 리빌이잖아요 드러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포칼록시스 드러나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드러나다 이걸 성경 번역은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만큼 귀한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자체가 곧 승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게 똑같은데요 이게 아포칼록시스라는 단어인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이 고난 가운데 승리했던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핵심이에요 초대교인 모든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아포칼록시스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타남 예수님이 나타나면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나타남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말하나타 그랬잖아요 다시 오라고 예수님의 나타남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가정이 다 변화가 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강력해지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뒤집어지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남 그리스도 중심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된다고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사람 수천이 모여도 수많이 모여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 능이 이룰 수 있다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빌리포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가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감옥하래도 주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그거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바울가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보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나타남 예수님 나타나 주십시오 실제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면서요 저주의 사실이 끊어져버렸다면서요 예수님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남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같은 데 보니까 거기 능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능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능력이 두 단어로 나왔죠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화의 짐이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난대요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화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제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연약함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스프랑크니저 마이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구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또 하나가 뭐예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겸손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함이다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성 예수님이 나타나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인데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은 다 증언하는 것이다 사명적인 관점이에요 다 증언하는 것이다 2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받은 바 말씀을 다 증언했다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증언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 다 이뤘다고요 사명 환경과 조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life is not fair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공평한 게 없다고요 지금 환경이 뭐 좋아요 반모섬에 지금 끌려가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활량이 있었지만 나는 다 증언했다 다 증언했다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 이루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고백이 요한은 다 증언했다 그러는데 우린 뭐라 그래요? 좋은 환경 만들었다 그러면 곧 죽어요 그거 아니에요? 평생을 환경 밖으로 싸움 할 거예요? 평생을? 환경을 밖에서 뭐 한대요? 우리 그러죠? 환경이 바뀌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어 사명을 은지하려고 사명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사명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환경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좀 어려운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어려운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많이 배가 고파요 배고플 때 사명이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3일을 굶어있는 사람한테 테이블법 깔아놓고 이색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뭐 딴 거 해놓고 어떤 그릇이 좋으시나요? 한두 번은 참겠지만 남편이 집어쳐 밥이나 갖고 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목적이 뭔지 알죠 목적이 깨끗한데 아름다운 그릇도 다 중요하지만 뭐 항상 개밥그릇 같은 데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정도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명을 다 이루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증언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약간은 무리스럽더라도 보금 증거하는 현장에 나가야 되고 약간은 무리스럽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무리가 와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네팔 성경 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요일에 명단 받아놓고 좀 암담했습니다 경도단 멤버들이에요 이러면 되겠나? 네팔에 거의 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중에 포스코 다니는 어떤 자매인데 도저히 안 된대요 안 된대 자기가 하면 기적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또 된다고 그러네요 허락받았대요 무슨 놈의 기적이 이렇게 죽게 돼요? 그렇죠? 자기가 되는 거 가능성 제로라는데 그래서 함부로 가능성 제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능성 제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때 어렵다 정도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로 되더래요 물론 기도하고 준비를 했겠죠 또 어느 종합병원 당하는 의사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거기다 안 된대요 내가 지금 밑에인데 어디 병원에서 빠지면 되느냐고 안 된대요 지금 자기가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뭘 안 돼요? 주일까지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더니 어제 또 된다네요 무슨 얘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지금 이 시대 상황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왜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리 지뢰짐작해서 자기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나는 돈이 없어 안 돼 돈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안 채워주시겠어요? 기도도 못 해봐요? 여권이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간이 없어 도저히 안 된다고 시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거 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알아 누운다 그러면 너 계속해서 직장 나갈 거냐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건 할 수 없죠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 정도로 매번마다 그런 식으로 살라는 게 아니지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리수가 필요합니다 약간 무리하게 힘을 줘야죠 평생이 내 삶하고 똑같이 살면 그대로 사는 거죠 그냥 바뀜 없이 변화라는 게 뭐예요? 언제나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약간의 무리수 그걸 통해서 이렇게 뚫고 뚫고 나가는 거죠 크게 크게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정도의 모습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위트니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증인 증인의 삶은 다릅니다 증인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아까 1절에서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성 두 번째 사명을 다루기 위해서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자랑한다는 드러남이 아니에요 핍박과 혼란 상황 속에 어떤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드러나야 돼요 공경의 상황 속에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야 된다 내가 1절에서 2절의 맥락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뭡니까?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욕을 듣든지 그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든지 그게 그리스도교라고 맞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대요 그런데 증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중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절대 고성한 거 아닙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변화가 되는 거죠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걸 묵시문학 또는 게시문학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는 묵시문학이 다 많이 쓰죠 묵시문학이라는 건 당연히 문학 형태예요 요즘에는 가사, 고려, 가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송강정철의 글들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쓰죠 시대마다 이렇게 문학의 형태가 틀리잖아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BC 6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거의 한 700년에서 800년 동안에 팔레스타인 쪽에 있었던 문학 형태였어요 묵시문학은요 특징이 뭐냐 왜 이때 많이 나타났냐면 핏박과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핏박과 환란이 많으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묵시문학은 종말론이라기보다는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암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혼나니까 암호와 상징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독재시대 때 다 씁니까 그거 암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뭐 이러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읽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이게 누구 얘기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걸 문자들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요 조금 배경사만 배경사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게시받은 사람만 깨닫고 깨우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징 숫자가 많이 나오죠 칠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양이라든지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런 상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666 이런 것들 이건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몇 사람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직접 말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내부그룹은 다 아는 얘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예요 다 상징과 숨김이에요 그런데 숨기지 않은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요한은 여기 2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 썼어요 썼어요 썼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상징으로 처리해봤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은 요한하고 드러내요 죽을 각오 됐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사도마을의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결심이나 별 차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힘들어질까 봐 충기는 것들 있죠 2절에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도 요한같이 드러내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면 맞습니다 드러내면 혼나요 드러내면 고난이 있어요 숨기지 않는 거죠 잘 보세요 성격합니다 하고 드러냈을 때 그게 2절의 내용이에요 나 요한은 자기 이름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을 다 해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환경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정신입니다 3절 결단을 요구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막판이니까 기다려라 그런 뜻 아닙니다 마냥 기다리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라고 그랬죠 이거 뭐 설명할까요 읽는 자 이건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교책이 없었잖아요 양피지로 쭉 돼 있으니까 한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읽는 자는 단수 그 다음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 얘기예요 회중 얘기 읽는 한 분과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일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차원의 얘기입니다 얘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연합체가 공동체가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하라고요 때가 가까우리라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당장이나 지금 당장 지금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면 그런 데 없겠지만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 학교에 급훈 그런 거였죠 옛날에 스튜디오가 아니겠는데 어떤 여자 고등학교 급훈이 그런 거였대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게 급훈이었대요 옛날에 공장 여기 어디죠 구로구 거기가 옛날에 공장 거기서 공순위 공돌이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 못 가고 아마 지금 제 또래 정도나 제 아래는 없을 거예요 저보다 나이 좀 위인 분들 50대나 60대 되신 분들 그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시대입니다 국제시장 시대예요 그 다음 시대도 그런 유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공부해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사실 남들의 아픔을 갖다 빗대어 사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와닿았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자리에서 충성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또 할 거예요 언제 천국 가서 뭐 할래 지옥 가서 뭐 할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옆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받은 바 은혜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흐름을 보시면 분명히 네팔 성교가 3을 말했는데 제가 고성 성교 가기 전까지 네팔 언급도 안 했죠 이유가 뭐냐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자기 입장에서 1월달 입장에서 고성을 얘기하고 네팔을 얘기하면 힘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내 앞에 놓여있는 고성에 집중을 다하는 겁니다 고성밖에 없는 식으로 고성밖에 없는 식으로 다 이루고 나면요 거기서 받았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네팔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성교가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성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네팔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팔 성교가 흔들리면 말레이시아 성교가 절대 승리 못합니다 네팔 성교에서 부흥성한 은혜를 받고 거기에 큰 승리와 승전보를 안고 나오면요 그게 말레이시아 성교에서 얼마나 강력이 폭발하느냐고 보라고요 뒤집어져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물 풀 때 마중물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펌프지 못하죠 처음에 한 바가지 집어넣은 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중물을 가지고 펌프지를 할 때 그 다음에 쏟아나고 쏟아지는 물을 가지고 그 다음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큰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할 때 갑자기 큰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새벽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새벽기도부터 밟히는 훈련 자전히 죽이는 훈련 이름 없이 일하는 훈련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하나 승리하면 그 다음을 가고 하나 승리하면 그 다음을 가는 거예요 마태문 25장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보다 큰일을 맡긴다 달란트 비하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작은 승리가 그 다음에 어떠한 큰 승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 믿고 지금 당장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믿음의 정답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성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나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과 난관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어갑니다 불쌍하게 주십시오 그게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성교 현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언제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서론인데 이 유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중심됨이 더 강력해지고 우리 자신의 드러남을 통해서 연약한 장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지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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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